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로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아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아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아야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로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아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 왕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드러노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유기에 직면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11기와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러한 유기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히스기아 왕의 시대에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아수르 왕 산해립은 그의 권력과 또 군사력을 자랑하며 유다와 히스기아를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아 왕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유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유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아수르 왕의 도전은 당시 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공통제 문제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도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었지만 결국 그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에 기초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군사적인 위험을 넘어 신앙의 근본을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아 왕은 이런 도전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일한 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또 확신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아의 이런 신앙 고백은 당시에 많은 왕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고 또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아의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유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유기의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히스기아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어떤 위기, 어떤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태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에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용기를 낳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아는 아스리 왕의 유업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라 깊은 믿음에서 우러난 결단입니다 그의 믿음은 유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할 때 우리는 유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믿음은 그의 행동과 또 결정을 깊이 반영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스리 왕의 협박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또 그분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현수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지를 가르쳐줍니다 히스기아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조건과 또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영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유향과 또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믿음의 힘과 또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유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유기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강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희승이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유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증명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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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